전의iction 떡떡 와우 저는 반죽이 통화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돼지갈비집 먹방! 레츠고! 파김치, 주먹밥, 돼지갈비찜, 김, 쌈무, 계란말이, 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레츠고! 어휴, 이렇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예전에는 꼭 사라져주시기 에이 뺄지 어묵 뺄지 뺄지 국물 뺄지 계란말이 계란말이 진짜 맛있다 역시 한식입니다 파김치 계란말이 주먹밥 씹히는 바삭바삭 이 파김치가 진짜 매워요. 땀 보이시죠? 너무 배고파서 맛 설명을 못했는데 이 돼지갈비찜 약간 매운데 달콤한? 그런 맛도 같이 납니다. 이 계란말이는 치즈가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맛있습니다. 한참 정도 먹기에 더는 맛을 배워봅시다! 진짜 맵다, 제일 맛있어. 치즈와 치즈는 치즈에 대해서 너무 맛있어요. 치즈는 치즈가 반성되어서 주인공을 하고 싶네요. 치즈는 치즈의 맛을 볼 수 있음, 치즈하는 치즈는 치즈에서 맛을 볼 수 있어요. 치즈는 치즈가 잔치즈가 만족스럽고 싶어졌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더워요 고춧가루 마늘 먹기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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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 찍어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박수 뭐지? 밥 먹어야 제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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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계란 맛있다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평소보다 좀 급하게 먹는 것 같은데 빨리 먹어서 죄송해요 오늘 메뉴 솔직히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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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